이렇게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연락이 막 자주 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냐. 그거는 그러면 남자들이 나한테 갑자기 없던 호감이 생겼나?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없던 호감은 절대 생길 수가 없고요. 제가 이렇게 만남을 하고 오잖아요, 우리 회원들이. 후기 시스템이 있어요. 피드백을 주는데 여자분들이 분명히 남자한테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도 그리고 저희가 전달을 해, 남자한테. 야, 여자가 너한테 관심 없다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해도 남자분들이 끝까지 인정을 하지 못하고 이게 정말 여자가 저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되무고 인정하지 못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남자들이 착각할 때는 또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또 여자분들이 착각하게 하는 것도 있거든. 예를 들면 이 여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떨 때는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쏙 빼기도 하고 이렇게 헷갈리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남자분들이 제 주변 지인한테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저는 정말 안타까워서 이번 영상은 이런 분들이 꼭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카톡이나 SNS를 보면서 이 여자가 당신을 거절하고 있다는 표시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하루에 내 카톡을 두 번 이상 씹는다 입니다. 이거는 진짜 나 너한테 관심 없어. 라고 하는 대표적인 시그널이에요. 진짜 일이 바쁘거나 이러면 씹을 수 있어. 근데 어때요? 진짜 바빠도 좋아하는 사람 거 씹어 안 씹어? 바로 답장하죠. 진짜 바빠도 잠깐만. 이렇게 해서라도 답변은 꼭 하잖아. 그치? 진짜 옛날에 썸 탈 때는 회의할 때도 몰래 핸드폰 가져가지고 카톡 했는데. 화장실 가서도 하는데 왜 못해? 난 이건 핑계고 무조건 두 번 이상 씹히면 너한테 관심 없다는 거야. 그리고 진짜 바빠서 씹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씹더라도 있잖아. 정말 늦더라도 그 씹은 이유에 대해서 정말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한다는 얘기지. 왜 해주겠어요? 오해해서 멀어질까 봐. 그게 두려운 거야. 근데 이런 이유 변명조차도 없이 두 번 이상 씹는다면 그건 너에게 관심이 없다는 뜻이 분명합니다.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팩트예요. 두 번째입니다. 반나절 안에 답장이 안 온다. 혹시 한밤중에 잠을 자거나 진짜 중요한 회의이거나 이런 거 아닌 이상 반나절 이상 12시간 이상 정도 답이 없다면 이거는 분명히 씹고 있는 게 확실해. 내가 호감이 있어. 이 남자랑 너무 잘 되고 싶어. 정신 바짝 차리고 연락 오는 거 기다리죠. 잠결에도. 엄청. 그럼 뭐야 씹는다는 거는. 관심 없다는 거야. 새벽에 자다 깨다가 진짜 피곤해서 진짜 완전 쓰러지지 않니나. 자다 깨다 봐야 안 봐요? 봅니다. 보잖아. 신경 쓰고 있잖아. 바로 답장하잖아.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왜 핸드폰 연락 안 됐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 우울해 나서 못 봤어. 미안해. 이런 거 진짜 핑계 많이 대죠? 다 뻥이에요. 개뻥. 요새 핸드폰 손에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이렇게 중독인 시대에 카톡을 못 봤다는 건 저는 진짜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공감하는 게 대표님도 피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답장 안 하시잖아요. 그쵸. 저는 아예 안 읽죠. 전 일이 아예 그냥 안 없어지지.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 어 회사라서 카톡 보내는 거 눈치 보여서 저 못 보냈어요.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거 진짜 다 뻥이고요. 회사라서 뭐 카톡을 못 보내. 회사에서 할 거 다 하면서. 회사에서 진짜 설령 못 보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PC 들어가서 다 보내잖아. 몰래 다 보내잖아. 가끔 아주 밀당으로 해서 천천히 몇 분 정도 답장을 늦게 보내는 경우가 있지만 이거는 당신의 경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대표님 그럼 남자분들이 좀 착각할 수 있는 것 같은 게 이게 밀당인지 아닌지 진짜 구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까지 해당되면 100%입니다. 세 번째. 먼저 카톡 온 적이 없다입니다. 사람은 관심이 있으면 어때요? 먼저 궁금해서 먼저 연락을 하죠. 근데 먼저 연락 온 적 단 한 번도 없는 거지. 내가 하기 전에는. 혹시 대표님도 연애하실 때 먼저 남자들 보내주셨어요? 있죠. 당연히. 그냥 뭐 하냐 밥 먹었냐. 이따 볼래? 자연스럽게 하지. 마음이 가는데 왜 안 해. 근데 그런 게 한 번도 안 한다는 거는 관심이 없는 거지. 관심이 조금 있어도 안 해요? 아니요. 해요 그냥 저는. 적극적인 편이에요. 이 세 개에 해당되면 무조건 까인 겁니다. 네 번째. 이건 좀 재밌는 건데요. 저녁 10시가 되면 여러분이 까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 10시 되면 좀 피곤한 시간 되잖아. 그때 되면 피곤하다 라고 해서 뭐 카톡이 오고 나서 답이 아예 없거나. 여자가 먼저 피곤하다. 먼저 자야겠다. 단단평으로 오는 거 있잖아. 그리고 나서 아예 그냥 답이 없거나. 내가 카톡을 보내도 이래서 아예 그냥 안 없어지거나. 뭐 이런다고 하면 진짜 관심 없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요즘 10시에 자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피디님도 몇 시에 자요? 30쯤. 다들 그렇게 자잖아? 나도 12시 뭐. 1시. 이렇게 자잖아. 다들 유튜브 보고 자잖아. 유튜브 볼 시간은 있으면서. 카톡 할 시간은 없겠어? 예를 들어 남자가 잘 자? 하고 보냈어요. 그럴 때 여자가 진짜 좋아하면. 아 왜 자꾸 재우려고 그래. 우리 잠깐 통화할까? 뭐 이렇게 여자가 적극적이면 할 수 있는데. 만약 여기서 여자가 어흥 잘 자. 이렇게 보내잖아. 그러면 관심 없는 거야. 그리고 또 여기서 만약에 남자가 잠깐 통화돼? 라고 했을 때 남자가 마음에 들면. 어 당연하지. 잠깐만 5분만 기다려. 라고 할 수도 있고. 어 지금 통화돼. 라고 할 텐데. 여자가 남자한테 관심이 없다. 아니 나 잘 거야. 피곤해. 이러겠죠. 그 반응만 봐도 바로 알 수가 있죠. 피디님들도 다들 경험해봤지만. 썸 초반에는 서로 좋으면 어때요? 잠도 줄여가면서 카톡 하잖아. 그죠? 전화하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잖아. 그냥. 실시간 보고 하잖아. 나 지금 뭐 먹어. 사진 찍어서 보내고. 다 하잖아. 그게 없다라는 거는 아예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카톡한 내용조차 기억을 못한다. 그러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뭐 이런 거지. 너 밥 못 먹었어? 이렇게 물어봐 놓고 30분 있다가 또 물어봐. 너 밥 먹었어? 이렇게. 이 남자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또 있는 거야.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아예 관심이 없는 거지.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물어볼 질문이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물어볼 게 그거밖에 없는 거야. 특별히 일반적으로 좋아하면 밥 먹었어 했을 때 어떤 카톡이 와요? 대화를 이어나가는 거겠죠. 사진도 찍어서 보내잖아. 나 오늘 이거 먹으러 왔어. 넌 뭐 먹어? 그러면 나도 이거 먹어. 이러면서 찍어주잖아. 찍어서 서로 걸 공유하잖아. 이렇게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연락이 막 자주 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냐. 그거는 제가 여러분이 구독하기를 누르면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제 20만까지 코앞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소감이 어떠세요? 몰라요.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세요. 뭐냐면 답장도 잘하고 카톡도 잘하고 먼저 연락도 오고 그만큼 뭔가 갑자기 돌변해서 친절해지는 거야. 목적이 생긴 거죠. 왜요? 부탁할 게 있으니까. 그러면 남자들이 나한테 갑자기 없던 호감이 생겼나?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없던 호감은 절대 생길 수가 없고요. 뭔가 필요한 게 생긴 거야. 그러면서 오빠 나 부탁할 게 있는데 실은 뭐 나 이거 이거 좀 해주면 안 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100% 부탁이지 호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걸 속는다고요? 그거를 그냥 남자들은 이 여자가 좋으니까 그냥 알면서도 속아주는 경우도 있고 그냥 그거를 진짜로 어? 관심이 좀 생겼나? 그래서 나한테 부탁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호구들도 있어요.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용하는 여자들도 꼭 지키는 건 뭐냐면 저녁 10시 이후에는 꼭 그들한테 잔다고 해요. 왜냐하면 저녁까지는 이들하고 엮이고 싶진 않은 거야. 낮에 많이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제발 남자들아 착각하지 마요. 프로필에 써놓은 말들 있잖아. 그런 거에 의미 부여해서 제발 나한테 써놨다고 생각하지 말고 요새는 어떤 여자분도 봤냐면 멀티프로필 카톡에 멀티프로필 3개 해놓고 뭐 예를 들면 남자들의 직업에 따라서 자기 프로필을 바꿔놔. 내가 뭐 약간 전문직의 남자들한테는 이런 사진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사진 일반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한테는 이런 사진 해가지고 사진별로 다 바꿔서 해놓더라고요. 철두철미한 여자죠. 만약에 내 여자친구가 멀티프로필을 한 3, 4개 해놨어. 그 해당하는 아이디별로 그 사람들이 남잔지 여잔지 그거를 잘 한번 봐봐요. 내가 보는 사진에는 커플 사진만 해놓고요. 남들이 보는 때는 솔로 사진 해놨을 수도 있잖아. 소름 아니야? 그런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 없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일들이고요. 이들의 카톡을 보면요. 숫자 일들이 사라지지 않는 카톡들이 무진장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런 것들을 밀당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자들도 꽤 적극적이고 감정표현에 솔직한 저 같은 여자들도 되게 많다는 겁니다. 현재 내가 연락하고 있는 여자나 썸을 타고 있는 여자가 제가 말한 것들에 해당이 된다면 고민도 하지 말고요. 저는 정리 빨리 하고요. 그 시간을 아껴서 다른 사람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남자는 있잖아. 나 이 사람 아니면 정말 죽을 것 같아. 오바예요. 오바.